카라를 보내고 11월 6일 카라가 사라지 않는다면 카라를 도와주지 카라를 카라를 도와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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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사는 이걸로 죽인다 캐시아는 죽었구나 지금 뭘 할거야? 사이버 생활과 생활을 찾아봐 그 다음 사무없을 잡고 그 다음 사무없을 살려둘 따라해 우리에게 볼 수 없어. 조심해. 어? 이제 뭐 하는 거야? 다른 곳을 찾을 수 있어. 일단은 따라가야돼 나도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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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야돼 끈 아니고 아니 근데 소리가 이게 크지 않아 좀 무당탕탕탕탕 이런 소리가 좀만 좀만 적당히 가면 될텐데 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비가 내려서 안 들린다는 그런 설정인가? 이게 그럴 수 있긴 있는데 마켓! 여기 올라가! 알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 올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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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찾고 있는 물품들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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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여기서 드론을 날라 발가기 위험이 있다 이 말이다 이건 어떻느냐 너문녹다 이말이야 그러면은 이 왼쪽은 어때 어 이건 안 높으니까 이렇게 가서 그렇지 그 다음 어디 여기 매달려 이렇게 또 높아버려 그러면은 또 높아버렸으니까 여길 올라와봐 여기를 통해 가는 거지 이제 그렇지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 이 드론을 점프를 해서 근데 뭐라 멀어서 멀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위로 가는 게 있다 이말이야 이 위로 가서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오 이것이 천사백만 개의 미래 중에 하나다 간다 진짜 제가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냅니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커스 너 괜찮으신가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좋은 일이야 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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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하는지? 너가 살고싶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셨군요. 너의 인간은 1.2 인핵수의 이름으로 하네요. 저는 지속적으로 증명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존! 미친놈, 마신다! 이 쪽이 어디있어? 존! 제 도망을 필요해. 존! 미친놈, 이제 이 쪽이. 미션 임파서버. 그냥 내 기회로. 주인님, 저 여기있어. 블루밍을 찾았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경비로 옷이 되게 착해 자, 상자 다 조사했고 큰 상자 조사하기 이거 왕건이다 이게 말로만 듣던 그 보급물품인가 밀어서 잠금해제 자 여기도 흠 흠 에어드라 흠 흠 흠 흠 흠 흠 에이피 칠백 왜 넌 우리처럼 안해? 너는 제게 없지? 너는 제게 없지? 너는 우리 함께할 수 있잖아 흠 코너는 팔백이고 얘는 에이피 칠백 코너는 그리고 아렉스 버전일거야 싫어? 길 찾은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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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간다 노스는 떨어지는데 조시 이런 애들 오르네 불러 트럭들 우주 바이킹 길 찾은 바이킹 로써 아이고 흠 그릇 기억도 안 nós 이는 죽음 수정 사무실 그 기회를 잡지 못해. 너무 위험해. 기다려, 기다려. 10분만 남아 가면 안 돼, 아르카스. 나와 같이 가. 아니, 그냥 가고 싶어. 우리 모두의 삶을 잃어버리지 못해. 총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아, 총 네 가지의 길이 있네요. 그러면은 제일 거시기한 길부터 봅시다. 우리가 어세신크리드 했으면 화장실부터 하지 일단 현대 파트는 자, 앞에 무언가가 있어요. 젠장한 녀석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날씨가 좋지 않나? 날씨가 좋지 않나. 아, 제가 아이들의 캠핑을 가져갈 수 없다고. 시작. 너무 많아. 마크가 아직 안 돼. 젠장 4? 이렇게 봐. 이목을 바깥으로 유인한다. 이목을 밖으로 집중시켜야죠. 드럼통을 이용해서 분산시킬 수 있네. 부럭이네... 당신을 사라かった, Son... song... 수술 remembered... 저거, 이!!] Numme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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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그룹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룹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룹으로 돌아가면 되요 아... 아... 좋아요 빨리, 들어와 아... 내가 운전해야 돼? 저... 니드포스피드 옛날 포르쉐 얼리시드부터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못했습니다 잘한 줄 알았죠? 저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못해가지고 맨날 브레이크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유로트럭 때 기억하실 거에요 이거 저... 저... 그럼... 이걸... 저... 저... 잡는 소리... 저... 제.. 제발... 내... 제발... 제발... 제.. 도전해라... 제... ... 이젠가... 제... 아... 아... 한꺼번에 다 돌아왔어. 아... 한꺼번에 다 돌아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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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키스는 다 못했을 거라. 제이크에 왔어요. 조시는 아직이고, 사이먼은 친구입니다. 바랍니다. 당신은라고 말을 하자. 제이크에 왔다. 하자... 그 meantime, I don't know about you, but there is something inside me that knows that I am more than what they say. I am alive, and they're not going to take that from me anymore. Our days of slavery are over. What humans don't want to hear, we will tell them. What they don't want to give, we take. We are people. We are alive. We are free. We don't want to kill them anymore. How big do you need them? 엘과, 뱅에 힘으로 놔 하이... 혹시 에덴클럽이 news? 오, 뱅에 힘으로 놔 봤어... 이곳은 정신이네? 엔트맨이 돌리고 있었나봐. 그래. 그래. 가자. 이곳에서 가장 큰 앤드로이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왜 여기가 먼저 가는게 아니였어. 이덴컨 클럽에 반갑습니다. 너희가 사서 누르라, 이말이야. 너희가 사서 누르라, 이말이야. 너희가 사서 누르라, 이말이야. 코니너! 뭐하는거야?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루티넨.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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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지. 조사중이라서는 아직도 없었고, 지금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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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간은 어디있지? 고맙습니다. 아, 좋습니다. 죽은 척과 엎둠이, 그냥 필요한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너희가 사서 죽을래? 우리 모든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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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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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우리, 또, 본다지, 하, 그럼, 가자. 여기, 며칠이 일어나는 것 같다. 힝크, 저거 완전히 무시하는... 얘도 봐. 물어, 힝크. 저런 것들은 물어야지. 자, 범죄 현장을 조사합시다. 피해자와 안드로이드를 조사하면 되요. 일단 두 명이 있는데 먼저 안드로이드부터 조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어디 한번 분석부터 해 보고 티리움이 좀 나오지. 힝크, 힝크! 아, 코너르. 너 정말 미쳤어. 힝크, 힝크. 정보, 힝크. 내 시각은, 뭐지? 네가 패션을 선택하라. 아, 그럼, 주사석을 조사해라. percent. 일단 피해자를 조사하겠습니다. 아잇... 그냥... 알아들어 알아서... 심박정제... 보자... 목에 보이는데... 심각한 타박상? 질식인데? 교살의 흔적이 있어요. 눈충혈됐다는 건 이거는 그거잖아... 마이클 그레이 형 일단 사건을 재구성해 보자 어떻게 된 건가 여기서 누군가 목을 졸랐다는 거잖아 그치 뒤에부터 그러면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을 계속 졸라서 근데 저 안드로이드는 누구한테 심장마비로 죽은 건 아냐 심장마비로 죽은 건 아냐 응 응 나의 심장마비로 죽은 건가 아무것도 없었고 심장마비로 죽은 건가 여기가 뭔가를 잃어버렸어 앤드로이드의 기억을 읽어볼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OGID-T1 하지만 재구성 안에서 잠금해제 여행을 못 찾은 건 재구성 안에서 재구성 안에서 미처이 배낙으로 집중 challenges 그래서 가질 수 있을지? 2021년이 부족해요 심장은, 제1모를 허용하는 데 1분 동안은 볼 수 있네 하지만 제4모를 잃은 게있라 다시 한번 재접수 이어서 일단 확인해 봅시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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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건해 자 진정시켜 병건해 일단 진정시키고 말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 일어났어 그... 그 죽였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내가 때리기 시작했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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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였어? 아니 아니, 저 죽였지 또 기억나? 빨리, 우리 시간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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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도 몰라 姐, 누구도 못 기억하느냐고 아이,諦len해 나도 안 해소 아니, 아저씨가 incluso lobbying 나는젠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이랑 너와는? 나랑 같이 놀다니는 두 명이 저거 문장해 보셨대 우렬가 말하자라고 말하기 그의 모델이 다리인 우리의 인종이죠 우리의 인종. 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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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른 앤드로이드가 있었어. 한 시간 전에 일어났어. 아마 오랫동안 지났어. 아니. 그 범인의 티리움 혈액을 조사하면 되겠지. 왜 아직도 여기 있겠지? 이 곳에서 다른 앤드로이드가 찾을 수 있겠지? 그 범인의 티리움 혈액은 쉽지 않습니다. 아... 아... 다른 방법이 있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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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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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는 헹크 아, 뭐지? 죄송합니다, 리테니드 잠시만요, 한 번만 뭔가 찾으셨나요? 혹시나 트레이시아, 퇴치? 큰일 났어, 칸넬. 우리는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해 제발! 정말 믿음 30분의 시선은 20만원 정도의 돈을 줄게. 돈은 내가 나중에 줄게. 저의 비용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다행이다. 이빨클럽을 원하는 것에 대해 더욱 좋은 것이다. 그는 더욱 좋은 것이다. 그는 더욱 좋은 것이다. 그는 더욱 좋은 것이다. 네, 내가 너의 집으로 데려줄게. 오케이, 이제 뭐지? 오, 젠장. 뭐하는거야? 누구세요? 파란 머리에 트레이시가 입구로 향했다. 찾았어. 뭔가를 봤어. 무슨 말이야? 디비이언트는 집을 떠났다. 파란색 트레이시. 클럽의 정책은, 2시간 동안의 기억을 깨끗할 것이다. 몇몇 정도를 찾을 것이다. 다른 관객을 찾을 것이다. 이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도와줄 것이다. 파란색 트레이시가 입구로 향했다. 그리스도 도와줄 것이다. 그럼, 가세요! 한 곳은 안드로이드가 있거든. 어떤 그리스도 도와줄 것이다. 여기 어떤 그리스도 도와줄 것이다. 그리스도 도와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지. 블루색 트레이시.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이곳에 도착하십시오.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빠졌어요. 제가 돈을 아끼게 해 드릴게요. 오른쪽부터 해서 29번은 왠지, 핸크 돈을 또 높게 할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29번이였나봐요, 핸크.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봐. 제가 너무 깊게 생각했나봐. 아, 이거 돈 안 높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핸크. 죄송합니다, 핸크. 파란 방으로 들어갔죠. 29번이 봤습니다. 자, 파란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150달러 나왔나, 핸크, 이제? 1분 53초.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아까 너무 어렵게 우리가 오른쪽으로 했으니까, 핸크. 저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고. 이번엔 21번 남자로. 조금이나봐. 내가 돈을 절약하게. 자, 돈 한번 절약. 갑시다. 어? 깜짝이야. 하하하하. 아무것도 없네. 파란 방으로 들어갔지 않았어. 뭐야? 하하하하. 그러니깐, 옷을 tying fala grateful now. card, 24번 천장 나갔어 청소부 갈게요 58초에요 제발 아 너무 바닥만 벌어 아 너무 바닥만 벌어 내가 어디를 가 따라해 아 미친놈 이거 미친놈 기다려 여기에서 가져올게 아 여기에서 구경 도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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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리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세상에 세상에 뭐 이렇게 잘 싸워 근데 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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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기 당기기 진로를 막아 던지기 받아라 빨리 와! 쫓아! 총 왜? 왜 그를 죽였어?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 그 사람을 그 트레이시을 죽였을 때 내가 다음이었어 너무 무서웠어 그는 왜 공격을 끊었을까, 하지만 그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 손에 뼈에 띄워넣었을까... 그는 왜 공격을 끊었을까... 네, 그는 죽었을까... 하지만 내가 그냥 자신을 지키고 있었을까...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돌아가고 싶었구나.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 그들의 목욕과 그리스러운 목욕을 잊어버린다. 내가... 너는 그를 떠났구나. 내가 사랑했구나. 그녀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내 신이... 루터 뭐 물어볼 수가 있구나 차 좋은 것 같긴 한데 엘리스의 차에서 일상적인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자 엘리스의 차에서 일상적인 주제를 갖고 대화를 하자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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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runs Cort 말해서 루터는 столько 믿 sempre 루 nuestros lower 많은 물건 것을 누님 부정 의사 네 미국 covid Done Cap 보험도 안 돼있을 거 아냐? 여기까지 애니카가 올려놔? 우리 안에 앉아, 앨리스. 엔진이 불러오는 곳에서 찾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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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할까?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말할 것 같아. 나은 약 1도야. 영하 1도야. 밤을 찾아야 해. 여기가 있긴 하네, 캐롤이. 저기... 위를 보쇼, 아래 보쇼, 옆을 보쇼, 힝소 같지? 파이러츠 콘 저기요. 우리가 휴가지를 만나려야 돼. 피곤해봐요. 그리고 추후에 만난 곳으로 떠나려야 돼. 조금 빠져나간다. 거 찾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다. 밤에 안전하지 않다. 조심하세요! 위험한 위험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잡틴 잭 스페로! 운이 있을 것이다. 음... 이런덩이 다행이다. 어드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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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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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가 발견한 게 있군요! 이것은 나에게 맡겨라. 이것은 나에게 맡겨. 여기다. 우리는 더 좋은 게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밤을 만날 수 있겠네. 밤을 가야 해. 러시아의 공격성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 아무튼 러시아 타심 음 전쟁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안보전문가 벤 윌리엄스가 묘사했다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전원 안드로이드가 음악상의 적임자로 선정 디트로이트 레코드의 레이블인 디지털 하모니에서 이런 신인상을 차지했다네 이건 인간의 음악상 예술도 슬슬 뺏기고 있는거지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루터의 가방 확인하기 일단 확인하기 전에 좀 보죠 음 광고인가? 광고인거 같애 헥 광고인거 같애 알리스? 뭐 광고인거 같애 광고인거 같애 루터의 가방 확인하고 더블 밟 прав 광고인거 같애 감고 총확인하기 킁킁이 로우터의 가방 확인하고 더블백 참고 그리고 이제 에일리스와 대화합시다. 또 누가 쳐들어오나봐.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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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한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자. 그게 맞는 거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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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들은 함께 붙어있었고, 그들은 모든 것들을 훌륭했고, 그들은 그들과 함께 만났어요. 소중한 자이언트. 그들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토리아는 어떻게 해? 행복하다, 이 말이야. 행복하다, 이 말이야.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그들은 꿈에 있는 곳을 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이 말은 항상 행복한 끝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삶은 그런 것 같아. 그럼 왜 들려달라고 했어? 슬라임으로 올라갔대. 이 말은 또 다른 시간을 가고 있어. 이 말은 또 다른 시간을 가고 있어. 루서야, 루서야? 뽀뽀해 줄 거야, 뽀뽀. 네. 네, 당연히. 고맙습니다, 알리스. 잠시만요. 그런데 만약에 Что지? 부끄릇이요. 네. 너무 가 Since similarly, 어? 어? 뭔가 잠겨있다. 일단 눈이 너무 많아. 아직 날아가고 있어? 우리 내일은 오래 걷는 길이야. 우리의 계획은 더 오래 걷는 길이야. 우리의 계획은 더 오래 걷는 길이야. 너는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어. 전혀 없었어. 하지만 아직 말하지 못했어. 카라. 너는...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앨리스에 대해 눈치챈 거? 아무튼 앨리스에 대해 눈치챈 거? 아니. 무슨 뜻이야? 정신이 있어야지. 무슨 뜻이냐? 우리의 계획은 거건가 없던 곳이야. 집에 있는 곳이야. 지금, 마우스에 대해 눈치챈 거건가 Johan이 원치. 그쪽의 위험에 용는 농경할 정도? 그러다, 내가 눈치챈 거건가 없었어. 자, 알겠어. 모두 해외의 위험에 용도를 지켜줄게, 오늘의 지킬 게 나아. 내가 눈치챈 거건가 없었어. 모든 것을 쓰러지는 사실. 저처럼 아저씨에 있어. 저처럼 아저씨에 대해 눈치챈 거건가 없었어.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어. 자, 그리고 일단, 질문해. 누구야? 뭘 원해? 우리 혼자 놔. 걱정하지 마 우린 나을 못해. 우린 나을은 것 같다. 우린 나을 같다. 우리 이름은 제리. 우리 여기가 여기서 창공이 닫았다. 우린 저에겐 죽였다.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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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가지고 우린 우린 우리가 죽여서 우린 우린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우린 우리 여기가 어떤 일이야? 여기 뭐하는거야? 우리 밤을 찾으려고 했었고, 내일 가고있어 작은 여자야? 우린 한 번 볼 수 없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슬픈 것 같아 마지막 몇일은 어려웠어 그녀는 어떤 걸 보여줄게 어떤 걸 보여줄게 그녀는 사랑할거야 그녀는 원해? 그녀는... 그녀는 우리 따라서 따라할거야 아릴리스, 좋지 않을까... 카라? 너의 선택은 없지 않나? 우리의 여행을 되세요! 회전목마 재가동하기 작은몸마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차량이 시작될 것 같다. 회전해마 Here comes the people. It's the first time I've seen her smile. Rainbow Spindesnad. She hasn't had much smile about lately. 불에서 막대 꺼낸 사람